리플의 최대 악재인 증권소송이 끝나고 리플의 폭등을 불러올 사업들이 진행될 때가 임박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리플의 역사적인 상승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플이 어떻게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지 전부 말씀드릴 예정이니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수년 동안 리플이 상승하는 것을 가로막던 최대의 악재인 증권소송이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될 때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덕분인지 리플이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 중이고 소송전이 끝나자마자 리플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호재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보니 리플이 수백배의 폭등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리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트갯 거래소에서 도지파 8월 개인수익률 대회가 드디어 개최되었는데요 대회 상금은 1등이 천만원이며 2등부터 19등까지는 백만원이고 대회 참여 방법은 도지파 비트갯 가입 링크를 통해서 비트갯 거래소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참여되니 관심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 리플이 무슨 이유로 얼마 전부터 급등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는데요 리플은 지난달 중순부터 일주일 만에 600원대에서 900원대에 가까이 급등하여 거의 50%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바로 이틀 전에도 급등이 발생하면서 거의 4개월 만에 900원대를 다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나온 바탕에는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리플의 증권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SEC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리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덕분인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번 주에는 리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외신 기사가 나오면서 리플에 더 많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작년 7월에 법원에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리플은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약식 판결이 나왔고 그때 당시 판결이 나오자마자 하룻밤 만에 리플 가격이 100% 가까이 폭등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현재 리플과 SEC의 소송전에서 리플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리플이 소송전에서 승리하리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전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덕분에 리플의 승리가 더 확실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전체 코인 시장에 강력한 변동성을 불러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바로 지난주에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컨퍼런스인 비트코인 2024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첫날부터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임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아 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파격적인 공약에 반응한 것인지 미국 민주당에서도 수십 명의 의원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SEC 의장으로 게리 겐슬러 대신에 혁신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겐슬러 의장은 현재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직접 임명한 민주당 소속 인사입니다 그런 임무를 같은 정당인 민주당에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아니라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에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던 SEC와 겐슬러 의장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으며 암호화폐가 미국 정치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하여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겐슬러 의장을 두고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 반대주이자 러다이트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저격한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소속된 당에서도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임 요구가 나오면서 겐슬러 의장이 처한 현실을 생각해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해서 겐슬러 의장이 해임된다면 그 뒤를 이어 SEC 의장직에 누가 오를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지낼 시절에 SEC 위원으로 임명했으며 SEC 내부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계속 드러낸 덕분에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차기 SEC 의장으로 임명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전부터 겐슬러 의장이 내세우던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고 리플 소송이 벌어진 원인을 두고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라고 하면서 리플 소송을 제기한 SEC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짚었죠 심지어 작년 7월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서 거래된 리플은 증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리플이 몇 시간 만에 100% 폭등했을 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리플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이 SEC의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계속 리플을 지지하고 SEC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가 SEC 위원으로 임명했으면서 지금까지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드러낸 적대적인 태도를 반대하고 암호화폐를 수용하려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기에 겐슬러 의장 다음으로 SEC를 이끌 것이라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으며 앞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보여준 우호적인 태도를 봤을 때 리플의 상당한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리플이 단기간에 50%가 넘는 상승을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크립토기기라는 유명 분석가는 리플의 가격이 역대 최고점인 4천원대를 달성했던 2017년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하여 강세가 시작되면 지금의 600배에 달하는 44만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고 유명한 암호화폐 차트 분석 플랫폼인 코인 차티스트의 설립자 토니 세베리노는 리플이 600배 급등했던 2018년보다 지금 훨씬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홀더들의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 현재 리플이 계획 중인 다양한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리플의 가치가 오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으로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출시를 언급했던 리플 ETF가 있습니다 리플은 이전부터 국경 간 결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송금망을 거의 독점하는 스위프트라든지 전세계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마스터카드 그리고 독일 최대의 은행인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여러 초대형 기관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일본의 대형 금융사인 SBI 홀딩스는 자회사를 통해서 리플과 협력하여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리플을 지정한 데다 80%가 넘는 일본 은행들이 리플과 협력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적도 있었죠 게다가 바로 오늘은 브라질의 중앙은행 서버 연합과 리플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가 리플을 결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한 적이 있으며 웰스파고의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샤너소프는 리플이 국제 결제망을 장악하면서 지금 가격의 800배가 넘는 70만원 가까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리플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고 여기에 리플은 오래전부터 전체 코인 시장에서 최상위권의 규모를 유지한 덕분에 상당한 인지도하고 신뢰도를 쌓았으니 리플 ETF가 출시될 바탕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ETF가 출시되는 것이 얼마나 큰 호재인지는 비트코인 ETF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2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ETF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어 코인 강세장을 이끌었으며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ETF 출시 시점부터 단기간에 70%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던 것이죠 더해서 리플 ETF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는데요 1경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작년 11월에 리플 ETF를 신청했다는 루머가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리플은 블랙록의 ETF 신청 소식이 전해지고 20분 만에 수십 퍼센트 폭등하여 수많은 투자자를 놀라게 했는데요 블랙록에서 리플 ETF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단순 루머로 막을 내리기는 했지만 리플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한 것을 보면 리플 ETF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리플 ETF가 정말로 출시되었을 때 비트코인처럼 리플도 신고점을 향한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플 ETF보다 훨씬 장기적인 측면에서 리플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실물 자산 토큰 RWA입니다 RWA는 현실 세계의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토큰화한 것으로 RWA를 이용하면 거래가 쉽지 않은 자산도 빠르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글로벌 초대형 금융사인 골드만삭스가 자체 자산 토큰화 플랫폼을 출시하고 홍콩에서 토큰화된 채권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골드만삭스는 RWA를 통해 결제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면서 RWA의 빠른 속도라는 장점을 입증했죠 더해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얼마 전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여 RWA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죠 특히 블랙록을 자산운용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미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 거래를 지원하는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일주일 만에 150% 올랐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면서 단기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핵심인 리플은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하기도 전에 이미 RWA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상반기부터 홍콩 정부와 함께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엑셀라하고 RWA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마침 엑셀라는 세계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이 진행하고 있는 자산 토큰화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플과 엑셀라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도 RWA 사업하고 관련해서 JP모건하고 연계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었죠 그리고 리플은 유럽의 토큰 자산 거래 플랫폼인 아첵스와 협력하여 리플넷적 기반의 토큰화를 진행한다고 알렸는데요 흥미롭게도 아첵스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이자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여 RWA 관련 코인의 폭등을 불러온 블랙록의 금융자산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근에 제공하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RWA 사업 분야에서 리플과 블랙록이 아첵스 플랫폼을 통해 접점을 지니게 되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로 어제는 미국채 기반 토큰 상품을 제공하는 RWA 플랫폼 오픈에댄이 토큰화된 미국채를 리플의 네트워크인 리플넷저에 도입하고 해당 상품의 리플랩스가 138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오픈에댄의 미국채 토큰은 최근에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ABF를 받았으며 이는 무디스에서 투자 상품에 부여하는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인 AAA 바로 다음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오픈에댄의 미국채 토큰이 신뢰도가 높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큰화 상품을 리플의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니 RWA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관들이 리플에 주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은 연말까지 달러와 미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으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을 리플랫저를 이용한다고 해서 RLUSD로 정했다고 알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달러나 국채 같은 현실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토큰이라는 점에서 실물 자산 토큰 RWA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 토큰화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리플은 RWA 메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RWA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2경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세계 3대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RWA 시장이 2경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드러낸 적이 있고 대형 글로벌 투자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RWA 시장이 4경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RWA 시장의 규모는 2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만약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전망한 수준까지 RWA 시장이 거대해진다면 최소 8천 배에서 1만 6천 배까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니 RWA 관련 코인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높게 평가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게다가 바로 어제 미국의 연준이 또 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 금리 결정일인 9월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과 은행 이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되고 이는 결국 투자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강세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는 정보만 공유되어도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바로 어제부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RWA 메타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RWA 토큰의 대부분은 안전자산의 대명사 중 하나인 국채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되고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RWA 토큰들의 수익률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은 금리가 내리면서 자본이 몰리기 시작하여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수익률이 더 높은 다른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동안 국채에 집중되어 있던 RWA 시장이 다양한 자산으로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RWA 시장의 규모가 더 거대해지면서 자산 토큰화가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RWA 관련 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소식이 RWA 메타의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이르면 9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올해 안으로 연준이 사면속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투자 시장의 강세를 예견하고 있죠 그렇다면 전체 코인 시장도 이러한 금리 변화에 맞춰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고 특히 RWA 관련 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토대로 더 크게 성장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마침 이번 영상의 주제인 리프라고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RWA 관련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전세계 어디서든 자산을 토크나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거래를 지원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코인의 위상하고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코인은 RWA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프로토콜을 출시하고 RWA 자산 거래를 위해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토큰도 발행하면서 자산 토크나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코인은 앞으로 1만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RWA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리프리 계획하는 것처럼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했고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하고 업비트에서도 거래를 지원할 만큼 인지도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아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 알려드릴 텐데요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관심만으로 코인 시장에서 조명되고 있는 키워드와 코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운영 중이니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리플이 강조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RWA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거래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이 코인의 정체는 바로 트루파이인데요 트루파이는 전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자산을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 트러스트 토큰의 자체 토큰이며 트러스트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우리나라의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거래가 지원되고 있는 TUSD의 발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업비트가 테더의 원화 거래를 정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TUSD의 거래도 지원할 가능성이 생겼고 이는 트루파이에 대한 인지도 하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영향을 주면서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루파이는 최근에 토큰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프로토콜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RWA 자산 거래에 사용되는 미국 달러 기반의 트라이 토큰을 출시하면서 RWA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루파이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RWA 메타에 속해 있으면서 바이낸스와 업비트에서도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 TUSD를 발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트루파이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겟 등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메시가 공식 파트너인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 영상에서 등장하는 코인들이 대부분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간단하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도지파 8월 개인 수익률 대회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대회 상금은 1등이 1000만원이며 2등부터 19등까지는 100만원이고 대회에 참가하는 방법은 도지파 비트겟 가입 링크를 통해서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참가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여러 행보가 나오고 있는 미국 대선의 분위기나 암호화폐 etf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자본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다가 급등하는 나스닥 지수처럼 암호화폐에 유리한 지표하고 소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그렇고 수많은 코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오른 것 같지는 않아서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처럼 호재가 넘치는데도 시장이 뚜렷한 반응을 드러내지 않는 날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대형 이벤트가 벌어지고 그동안 쌓여있던 호재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반영되면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지난달 14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총격을 당했다가 위기를 피하고 본인이 건재함을 알리자마자 코인 시장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강력한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일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미리 그러한 변동성이 나올 것에 대비하여 앞으로 어떤 코인하고 메타가 주목받아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계속 체크하는 것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새로운 코인 소식을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제가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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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